올해의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은 지난해보다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용 기자입니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하루 예상 매출은 114억 달러. 지난해보다 3.8%나 늘어났습니다. 소매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공세에 무려 1억 5천만 명이 쇼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 소매업체들이 세일을 앞당겨 실시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자정의 문을 연 메이씨 백화점에는 만여 명이 넘는 쇼핑객이 몰렸습니다. 번잡한 혼란을 피해 편리한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하는 쇼핑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쇼핑객들이 몰리면서 대혼잡이 벌어져 전국 곳곳에서 소동이 벌어졌고 추수감사절 근무에 반발하는 점원들의 시위도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